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모바일 게임 시간 찾아왔습니다 무려 어몽어스랑 오징어 게임이랑 합쳐진 게임인데 짝퉁류 게임 중에서는 상당히 고퀄인 것 같더라구요 어떤 게임인지 바로 가봅시다 먼저 오징어 게임의 핵심이죠 또 영이 만나러 왔습니다 저 지금 456번이구요 근데 참가자가 몇 번까지 있는거야 968번도 있네 구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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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일단은 첫 번째 게임 가볍게 통과 아닌가요? 그렇지 움직이면 빨리 아 너무 빨리 눌렀어 아우 노 일단 다시 간다 오 뭐야 무기가 생겼네요 개사기인데 이거? 돌려 돌려 돌림판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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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뭐 주나요 어? 쪼꼬미로 변했다 시작! 쪼꼬미 숨어서 갑니다 이름 어그로 안걸리는건가? 오 야야 나 숨어서 안보진다 예예예예예! 자 182번 뒤에 숨어서 캐리 받을게요 안보이죠? 안걸리죠? 저는 182번에게 캐리 받을겁니다 저 빨간 마스크 아저씨한테 몸빅 세워가지고 통과 성공 이거 완전 무기까지 생기는건 개사기인데요 무기 한 번 더 줘 오 그렇지 쉴드 한 번 써보고 싶네 제발 좋은거 주세요 두배 스피드 업 갑니다 스피드 부스터 누구보다 빠르게 남는거야 다르게 해서 다르게 혼자 단독 질조 바로 들어갑니다 나 총이나 방패 한 번 써보고 싶은데 좋은거 뜨나요 쉴드 떴다 와 설마 쉴드 쓰면 이거 그냥 막는건가? 와 잠깐만 이거는 좀 아니지 사실상 무적 아니에요? 애들이랑 픽스 한 번 맞춰볼까? 샷 샷 롤롤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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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 롤롤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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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쉴드로 타먹어 줄게잉 아아 리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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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아아 에이 에이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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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파악하고 자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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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라 이거 무기가 다르려나? 어 그러네 다르네 이거 뻔해나? 자 빠져 한 번에 싹쓸이 나는 저 초사위원 되는 거 궁금하는데요 어? 얼음? 에잇 안되겠다 니들 얼어붙어라 마구 땡겨 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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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아 나 초사위원 겁나 궁금한데 좋은 거 나오나요? 오 파워 슈퍼 파워 자 일단은 초반에 살짝 밀려봅시다 어 나 죽겠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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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한 번 넘밀려 어 위험하다 나 이러다가 떨어지겄어 안돼 아 아 아 여기서 슈퍼 파워 아 뿌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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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아 하하하하 오오 근데 바나나가 그냥 개사기에요 그 다음에 배틀 한 번 떠볼까? 잠잘 때도 안심할 틈이 없죠 나 450명 쪼커가 되었다 살아남는다 히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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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스킬도 있나보네 이거? 쌀어 쌀아봐 아 아 이렇게 우기가 생기는구나 돌아라 어 굴러서 스킬을 쓸 수 있네 오케이 오케이 굴러서 굴러서 자 무빙 아 굴러서 커트 오오 굴러서 이리와 컷 임마 하하하하 아 나 저거 해보고 싶은데 근데 와 오 얘는 근데 칼 스킬있다 얘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리와 와우 하 구르기로 피해서 살았어 구르기가 꿀인가 이거? 얍 어 쉴드 아 안되겠다 쉴드로 갑니다 이거 1등 해야겠어 자 위험할 때 쯤에 쉴드 써주고 찹 쉴드가 이거 무조건 사기 같은데? 찹 찹 자식아 이거 한번 공격 무조건 막아주는거잖아 이리와봐 아하하 어림없지 나 이겐 무적이다 염 염 염 얍 아 아 어딜 공격하는거야 건너뛰기는 합시다 이거 하하 자 저 마지막 순서라서 편안하게 갈게요 먼저 가세요 오케이 왼쪽 오른쪽 하하하하 왼쪽 쟤 뭐해 오른쪽 있는거 알았으면서 자 넘어가고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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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나의 척이 오른쪽을 가리킨다 오른쪽 왼쪽 왼쪽 오직...스윙 리허 웃기네 이거 여기서 달고나 챌린지를 이렇게 할 줄이야 왜 우산이 걸렸어 조심스럽게 갑시다 1분이 남았어 빠르게 빠르게 계속 갑니다 가볍게 성공 뭐야 이게 끝이 아니야 또 성공했어요 통과시켜주세요 아이고